유일하게 말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준혁이 형이잖아. 준혁이 형도 인파선, 인파선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전립선이 아프다고 잘못했거든. 그런데 그런 게 선이라는 거는 나는 그냥 하나로 사는 거야. 다 연결된 줄 아는 거야. 헛갈리는데 이거 뼈가 뭐더라? 쇄골뼈. 쇄골뼈. 무슨 뼈인 줄 알았어. 나 지금 골반. 이게. 라디오 생방송하는데 그 위에 이제 디지털 시계가 있잖아. 그러면 자, 주영 씨 이제 18초 있으니까 거기에 그 안에 다 해야 돼. 이거 일단 스폰서. 거기서 내가 실수했지. 어떻게, 어떻게. 어떻게 했어? 제주 3단인데 제주 18초. 애 몇 명 가지고 심지어 물었더니 이 형이 그랬어요. 한꺼번에 3마리라고 대답해. 야, 이거. 너 정말 모르는 거야.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.